나 반점 씨 좋아하나 봐? 반점 씨를 보면 누나 생각이 나서 미치겠어.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셨던 거예요? 하 주무님! 만약에 그 누나가 다시 나타난다면 전무님 어떨 것 같아요? 어제 사한테 무슨 짓 한 겁니까?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? 나한테 왜 자꾸 반말하는 걸까? 사귀었으면 좋겠다. 우리 팀이가 아주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트러블. 전무님!